안녕하세요. 레피카입니다. 저희가 DAY6 KISS THE RADIO DJ YOUNG KC에게 벌칙을 당했습니다. 세 살 여자의 목소리로 우리 노래를 듣고 미스터 씨, 세 살 여자의 목소리로 보내주세요. 비 오는 날에 비 오는 날에 저는 아무래도 좀 높게 비 오는 날에 대하겠습니다. 투커 씨는 어떻게? 투커 씨는 실제로 세 살 때 목소리가 어때요? 투커 씨는 어떻게? 갑자기? 갑자기? 하나 둘 셋 비 오는 날에 듣기 좋은 노래 자꾸만 더 늘어가네요 이 비가 비치는 날에 해 뜨는 날에 이런 노래 그만 할게요 아 진짜 그만 하우십니다. 이게 진짜 어울리실 거예요. 내가 보기에 우리 끝났어? 이걸로 우펴야 아무튼 영케이 씨 감사합니다. 이렇게 다 윤특시켜줘서 비 오고 잠이 안 오고 슬픈 음악이 흐르면 이 가사처럼 네가 생각나 네가 생각나 네가 생각나 우리 물처럼 넘어가네 오늘따라 꿈이 여전 같지 않은 걸 내 맘이 모르나 봐 그때 마침 네가 좋아했던 옛노래도 흐르니 다시 손 틈새 소면되는 메모리